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 이 하반기에는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부터 아직은 멀었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정말 하반기에는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오늘 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저도 그렇고 내 집 마련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연일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까. 이 하반기에는 정말 바닥을 딛고 올라와주는 상황일까. 반등을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경기 이제는 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인다. 이제는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상황일까요? 멈췄다는 아니고요. 일단 하락폭을 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송파, 강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회복된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은 또 좀 그렇지 못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아직 하락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일부 구가 좀 상승 국면이 나와서 그건 한국 부동산 통계상이고요. KB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다 하락입니다. 통계에도 또 문제가 있는데요. 통계가 아직 대한민국은 신뢰성이 100% 담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주간동향을 발표한다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나 추세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추세상 이제 상승한다는 기사가 나온 게 한국 부동산 통계보고 나오는 거죠. 실제로 실거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쉽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는 하락거래가 훨씬 많았어요. 2, 3주, 4주 차가. 그런데 이제 한국 부동산 통계에는 상승으로 떴어요. 지표가.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명루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동산의 상승기에 대한 어떤 친시장적이고 친화적인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주택자, 갭투자자, 건설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상승장애라고 얘기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나 집값 정상화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비싼 집값이 잠시 내려갔는데 7년 올랐다가 6개월 내렸는데 다시 올라? 이게 정상이야라고 퀘스천을 찍을 수도 있고 내려가야 되는데 정부가 억지로 떠받치는 거 아니냐는 볼면 소리도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역사는 되풀이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월 3천 건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IMF하고 글로벌 경제 침체 위기가 있을 때도 1,000에서 1,50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할 듯한 분위기에서도 서울의 월 아파트 거래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3천 건이면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기저효과예요. 작년에 짧은 기간에 하반기였죠. 이제 가격이 고점이 돼서 수요가 좀 소멸하고 조정기로 들어가는 와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급하게 짧은 기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충격이 이제 급하게 왔죠. 심리적으로. 게다가 10월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어요. 그러면서 확 가라앉으니까 6개월 정도 쭉 내려왔는데 정부가 일삼대책 바로 새해 벽두부터 집값 명분은 좋죠. 연착류. 물론 너무 급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특례보금자리로는 또 40조를 또 투입을 했어요. 그 부분이 그 내용을 보면 투기 조장하는 정책인데 워낙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정도로 강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썼어야지 되는 입장도 충분히 이행돼요. 그래서 연착류에는 성공을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상승하냐. 그건 기저효과잖아요. 27억이던 송파 아파트가 이게 제일 많이 회복된 거라는데요. 27억에서 19억, 20억까지 내려갔었어요. 많이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지금 23억까지 회복을 했어요. 많이 회복을 했죠. 그래도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첫째 매물이 너무 많아요. 매물이 서울의 공인중개상 22,000개 되는데요. 한 달에 3,000개 거래가 되면 100집, 80, 90, 70주에 하나 거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할 시절에 1만 5,000개 거래됐어요. 한 달에. 그러면 몇 배요? 다섯 배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있어요. 또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 평균이. 통계만 하면 틀려요. 국토부하고 부동산하고 조금 틀린데. 평균 한 6,200건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럼 평균선일 때는 시장이 어땠냐. 평온했어요. 7,000건, 8,000건 넘어가면 상승으로 넘어가고 8,000, 9,000건 가면 상승으로 들어서고 1만 건 넘으면 붐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연글대죠. 그런데 지금 결론은 3,000건이라고 했잖아요. 잘해야 4,000건 이번 달에. 그럼 7월달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7월달에 거래량이 조금 줄고 있어요. 그러면 상승세는 추세를 이어가서 못하고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유튜브에서 7월달 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부산 이렇게 좀 실거래를 다 체크해 봤어요. 봤더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90%가 하락이에요. 7월달에 거래가. 그럼 부산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다고 봐야 될 거고 서초구는 보압이에요. 계속 오른다 그랬는데 그리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강남구도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매물이 똑같이 6,000개라고 하면 송파구는 30개가 거래가 됐으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9개, 15개밖에 안 됐어요. 반토막인데 중요한 건 강남구, 서초구는 송파구보다 매물이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적죠? 그런데 그 전달에 비하면 거래량이 너무 적어진 거예요. 7월 때 들어서. 물론 이제 한 달 더 봐야겠지만 그런 추세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힘을 이루어 하고 있다. 그게 뭐냐?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 반등, 데드캡 바운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또 지방 차이가 커서 지방의 양극화가 좀 심하게 드러나니까 전략이 좀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전략, 내집 마련 전략, 투자 전략. 내집 마련 전략으로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지방은 충분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 특히 부산, 또 충남, 대전. 대전은 좀 물량이 적고 충남, 또 평택 뭐 이런 일부 지역들이요.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많고. 서울은 입주 물량 전망은 많습니다. 이제부터 역전세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와중에 또 입주 물량이 서울의 올해 물량이 3만 8천 원입니다. 작년에 1만 5천 편은 혹밖에 안 됐어요. 2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으니까 물량이 더 나올 거고. 그런데 이제 청약시장은 또 불타고 있잖아요. 불타고 있는 건 뭐냐면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 분양 현장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 시세에 비해서 좀 낮게 분양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새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살만하다는 수요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풀었잖아요. 서울은 수요가 많으니까 제가 볼 때 청약이 이제 일부 분양가를 높게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완판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은 틀립니다. 수도권도. 수도권은 정말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아요.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 특히 인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은 올해도 너무 많고 내년도 많고 작년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인천일 때는 미분양이 더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인천이 미분양이 나오면 양극화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다 선택적으로 차별화된 게 같은 서울이라도.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이런 데들이 인천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요즘 어떤 일이냐면 인천에 새집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구로구, 양천구 이쪽 전세가격이 한 7억, 8억 이런 데가 많나요? 그러니까 7억, 8억인데 인천 새집인데 새로 지었으니까 컴퓨니티도 좋으니까. 어? 3억밖에 안 하네? 2억밖에 안 하네? 어? 그럼 5억이 차이가 생기네? 5억을 대출받은 사람은 이자를 안 내도 됐네? 그렇죠. 그런데 2, 30분 경영고속도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2, 30, 40, 50까지 내 몸 하나 불살라 처자식 평온하게 남은 자산은 또 자산 증식에 쓰고. 이런 스마트한 세대들이 지금 이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구로, 양천, 금천, 강서구가 가격 하방업력이 그렇게 강해요. 그게 이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셔서 양국화가 어떻게 벌어지는 거냐면 지방은 서울보다 수요가 조금 더 강하지 못하니까 그 와중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서울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인천하고 일부 파주 몇 개 있어요. 또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부산 이런 데들이 그런 데들은 진짜 양국화의 극을 맛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반면에 일부 서울의 주요 선호지역 그리고 최근에 작년이었나요? 올 봄이었죠. 청주의 GLC티인가가 분양가가 조금 높았는데 자리가 워낙 좋았어요. 좋으니까 완판이 됐어요. 좀 비싼데도. 그게 뭐냐면 밀집성이 있고 앞으로도 인구가 좀 늘거나 이런 데들 또 뭐 평택같이 일자리 많은데 이런 데들은 또 완판이 돼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어디 어디는 또 완판 수준이 아니라 계약률 2%, 3% 이래요. 바로 근처인데도.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지역의 분양 물량 상황, 매매 물량 나온 물량 크기, 입주 물량 이 세 개를 보시고서 어느 지역이든 입주 물량도 많고 매매 물량도 많고 분양 물량도 많으면 집값이 약세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매매 물량도 별로 없는데 입주 물량도 좋고 분양 물량도 적다. 그럼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강세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양극화가 예전처럼 지방 수도권이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 안에서. 서울은 서울 안에서도 이쪽은 약하고 이쪽은 강하고 수도권도 이쪽은 강하고 이쪽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선택적으로 다 양극화가 조금 뜨믄뜨믄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수요자들 입장에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조언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직 좀 우리 부동산 시장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몇 가지 지표를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 부동산 통계다. 아니면 이런 지표를 좀 어떤 걸로 확인해 보시면 우리 흐름을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우리 흐름에 대해서요? 일단 거래량이 일단 받쳐지 못하고 있고 거래량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 건밖에 안 되잖아요. 전국적으로는 조금 더 낮긴 한데 평균량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7,80%대고요. 거래량이 그렇고 미분양이 좀 감소한다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감소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작년에 7만 5천억까지 미분양이 났다가 정부에서 대책 쓰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6만 8천억 줄었어요. 줄었는데 여기서 이게 5천억 줄은 게 팔려가서 줄은 게 아니고요. 물론 팔린 것도 좀 있습니다. 있지만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게 한 3,4천 세대예요. 그러면 이건 분양 물량에서 빠집니다. 건설사가 분양이 안 되니까 자금난을 겪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금을 대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보증금하고 합치면 딱 맞아요. 돈은 안 남지만. 현금 유동성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돌린 집이 많고 실제로 줄은 게 아니고 그러면 분양이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1월부터 정부 대책이 묘하다 보니까 실거주 문 폐지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투자,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하면 투기판이 되는 거거든요. 청약 제도가 실거주 의무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제도를 없앤다는 건 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입주할 때쯤에 튕겨서 받아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탐욕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에요. 정보가 판을 깔아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표 중에 거리량도 그렇지만 이 분양 물량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미분양이 그동안은 실거주 문 폐지를 확정을 안 줬기 때문에 분양을 안 했어요. 왜?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기다리다 기다리시다 보니까 작년에 레고랜드에서 돈을 빌린 게 이자가 많잖아요. 이자가 막 AAA 등급 밑에는 14%예요. 그러면 1년이면 14% 이득 다 나가잖아요. 2년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월에서 좀 지났잖아요. 그럼 벌써 1년 돼 갔잖아요. 불안하니까 분양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 분양이 많아요. 아시는 바가 지금 7월에 전국에서 엄청난 분양 분양이 많거든요. 그 결과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미분양이 늘어났다. 그럼 어떤 거예요? 어? 미분양이 늘어났다니?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사죠? 너무 비싸니까. 네. 살 수가 없으니까. 비싸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건이 많아지면? 우리가 배추가 있는데 맨날 3개밖에 없어서 4사람이 사면 배춧값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네. 비싸지죠. 갑자기 배추가 300개가 나왔어. 그러면 값이 거의... 그러면 4사람밖에 안 사니까 270개가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버려지거나... 싼 집권을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이 배추는 아니지만 벌어지겠죠.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그 지표하고 경매 지표가 또 있습니다. 경매 지표가 선행 지표거든요. 경매 지표가 낙찰가율이나 낙찰율이라고 있는데 낙찰율은 경매 물건이 10개가 나오면 사람들이 경매로 사는 집이 5개면 50%죠. 낙찰율이 그런 건데 그 50%가 아니라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70에서 80%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 30%대예요. 낙찰가율은 요즘 100원짜리, 100원짜리라면 안 되고 1억짜리 경매가 나왔다고 하면 1억짜리 경매가 만약에 7천만 원 낙찰이 되면 낙찰가율이 70%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경기가 좋을 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20%였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120% 사는 거예요. 더울 거라고. 왜냐하면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가격이나 여러 가지 대출 제한이 없어요. 그냥 DSR 적용이 안 돼요. 그냥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조항이 있다 보니까 경매를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찰가율이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 전세가율 전세가 올라가야 올라가서 매매가랑 차이가 줄어들면 전세를 사느니 매매를 사겠다는 수요로 전환이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꾸로 역전세도 나고 이런 지표들이 모두 말씀드린 대로 하향적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보신 미분양 감소도 팩트는 그게 아니었고 분양을 안 해서 미분양이 안는 거고 이제 늘 거라고 체크해봐야 되고 전세가는 계속 진행 중이고 거래량도 5월, 6월까지는 조금 올라와 줬는데 7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지표도 보셔야 돼요. 결정적으로는 금리인데 금리 부담이 기존에 대출받은 분들은 지금 6에서 7%의 분들 많아요. 새로 신규 대출 뉴스에 나오는 대출 금리는 3.9도 나오고 4.5도 있는데 이건 1등급이고 이분들도 평균 내니까 4.5%거든요. 5대 시중은행이 그러면 그전에 받은 분들은 신규만 이런 거고 그전에 받은 분들은 옛날 약정에 의해가지고 계속 6, 7%대예요.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 이 하방압력이 너무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보시면서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로 이무 경매의 물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그쪽을 가르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는 전세가 추위하고 거래량 추위 그리고 경매 추위 이 정도만 보시면 리분양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 개만 보시면 이 세 개가 다 좋은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면 시장이 좀 변곡점으로 가는구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표 정도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래량 추위라든가 경매 지표 그리고 전세가율을 확인해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상향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부동산 시장 나아질 것이다. 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눈 것처럼 금리 문제가 또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죠. 정말 금리가 6%, 7%대가 되면 너무 서민분도 힘드시고 그럼 당연히 또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과 금리 이뿐만 아니라 이 경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도 좀 얼어붙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요즘에 좀 보실까요? 좀이 아니라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고 위기가 있고 둔화 세 종류가 있잖아요. 사이클 상 그런데 둔화로 가는 건 100%고 침체로 가는 건 한 50% 되는 것 같고요. 위기로 가는 건 한 20, 30% 되는 것 같아요. 비율상 그런데 지금 무역 적자가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가 전쟁하고 나서는 얼마 없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IMF 전에도 딱 16개월인가 적자 났고 그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살살 올릴 때예요. 딱 겹쳐지고 터졌거든요. 그 패턴하고 너무 똑같아요. 지금이 금리 미국 쭉 올렸고 지금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경제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안 좋아서잖아요. 그렇죠. 체력이.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뭐 경제 TV니까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외화 유출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으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하고 악재들이 막 연서적으로 지금 뭐 벌어지는 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나아질 수 있는 호재들이 없잖아요. 2차 선지만 좀 선전을 하고 있고 2차 선전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저도 빨리 회복하길 바라는데 저번 7월달 1일부터 10일까지 추출량이 6월달에는 좀 살아난 것 같더니 지금 36% 감소거든요. 전연동기 대비. 근데 석유 제품이 저희 나라 가공을 해서 잘 파잖아요. 원유 재산가고. 그것도 한 30% 하락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이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기미가 좀 없습니다. 없고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의 어떤 스탠스를 완전히 취했잖아요. 제가 봐도 뭐 그런 PC나 이런 거 봐도 방치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0.25 한 번은 무조건 올릴 것 같고 두 번 올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한 번 올려도 2% 갭이거든요. 그러면 저부터도 미국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외화가 빠져나간 얘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외화가 안 빠져나갔어요. 이창현 총장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외화 유출이 없었다. 지켜보겠다. 동향을 면밀히 보겠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어떤 점이 여러분 기억나시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세계로 펄펄 날 때예요. 그리고 조선업이 날 때고. IMF 글로벌 금융 때도 우리가 좋았거든요. 남들 막 망할 때도 우리는 잘 나가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어때요. 금리는 적은데 주식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금리는 1, 2% 차이 나는데 주식은 막 4, 5% 그러니까 돈을 뺄 일이 없죠. 주식 사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이 없었고. IMF 유도 비슷했어요. 우리가 막 고속 성장기니까. 큰 회사가 많으니까. 지금 어때요. 큰 회사는 별로 눈에 안 보이고 삼성전자 지금 적자 연타 계속 나오고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을 이끌던 두 쌍둔 마차가 다 적자를 두 번 팡팡 치고 SK하이닉스는 또 뒤에도 그렇게 좋은 어떤 신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당분간은 좀 어렵겠구나라는 예측이 되잖아요.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럼 어려운 데가 더 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이창영 총장께서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좀 외랍다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막 말씀을 쫙 하셨는데 요새는 잠깐 스톱하고 더듬더듬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아프시겠죠. 정말. 그럼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일반 기본 경제 원칙에 비춰보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약하다. 혼돈이 약한데 거기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이창영 총장 마지막 워딩을 적었죠. 뭐라고? 구조개혁 없는 재정통화 정책은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표현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그 구조개혁의 개념이 뭐냐면 지금 상장사의 18% 우리나라 기업의 35%가 좀비 기업이에요. 금리 버티는 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만약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다 파산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리해야죠. 자꾸 빚만 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국민색으로 메꿔야 되면 경제가 돌아가나요? 그런 전반적인 걸 볼 때 구조개혁 조정이 올 시기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래야 또 다시 또 바닥을 다지고 또 쫙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해주신 경제침체 위기 두 나중에 최소한 경제침체는 조금 올 것 같다. 1, 2년, 3년 정도 올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우려감이 들긴 하는데 또 어찌 보면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구조개혁의 시기로 또 한 번 또 발돋움하면서 딱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IMF 때 그래서 그 뒤로 쫙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럴 때 걱정감보다는 또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면 네, 맞습니다. 거품 제거하고 나면 또 오히려 배탈이 났는데 쫙 빼고 나면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탈이 났는데 그걸 가져가면 못 먹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해가 쏙 되실 것 같아서 방금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 기회에 좀 우려감보다는 저희와 함께 또 단단한 대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희가 중간중간 많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최근에 빌라 전세 사기 그 이후에 이게 역전세난이 일어나면서 또 힘든 시기가 또 다가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전세난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나 안 되나 시효성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 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셨을까요? 큰 도움은 안 되고요. 일단 심리적으로 어떤 정부가 지원해준다라는 역전세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서 조건부를 달았죠. 주택 대출 담보 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담보가 없으면 이것도 이제 구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마들에 편한 위안의 대책이죠. 국민들에게 부동산의 안 좋은 심리를 최대한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좋은 정책이죠. 심리적으로. 그러나 워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난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으나 문제 해결을 전부 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역전세 중에 신용이 좀 높거나 레버리지가 높아서 담보 능력이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단계로 가는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고 깡통은 더 심한 거고요. 그리고 역전세 중에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게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받은 분은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갭만큼.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 받았던 전세보증을 어디다 둔 거예요 도대체. 그거에 대한 도덕적 해의에 대한 거는 비판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어떤 좋은 분 좋은 임대인들은 그걸 딱 은행에 넣어놔요. 이자만 받고 나갈 때 딱 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기본이죠. 그리고 후진국인 몇몇 나라에서는 전세제도 비슷한 걸 쓰고 있고 조선시대도 썼는데요. 그때의 룰은 어떠냐면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과반수를 넘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주인은 포기를 해야 돼요. 세입죠. 보증금을 빌려준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나와요. 역사서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려 후진적으로 바뀌었죠. 제도가. 피해를 보는 거죠. 전세제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역전세난이 해결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럼 2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2년 동안 이자를 내는데 만약에 이자금리가 몇 프로인지 발표를 안 했거든요. 중요한 사실인데 6%면 어떻게 될까요? 제2의 영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의 의도가 디테일이 안 나온 게 좀 헷갈려요. 제가.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인지 또 RTI라고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집을 5개 가지고 계시면 임대료가 500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자 돈으로 대출했을 때 이자 내는 돈이 500인데 예전에는 이자 돈을 내고도 돈이 남아야 생활을 하니까 그걸 1.5배를 했어요. 이자보다 임대소득이 1.25나 1.5배가 될 때 대출을 해준 건데 이걸 1로 해줬어요. 완화해서. 그럼 뭐냐면 임대소득만큼의 임대소득 이자를 받은 돈을 다 이자 내는데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럼 생활은 뭘로 하죠? 그러게요. 이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이전될 뿐이지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된 상태에서 2년 뒤에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값이 오른다라면 해결될 수 있겠죠. 메꿔서. 그러나 2년 동안은 출혈이 불가피하죠. 그 사이에 못 버티는 분들은 다시 또 경매나 이런 일을 당할 거고 대출을 가능해 연체하면 당연히 경매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나올 소지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미완의 대책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를 꺼리는 분위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전세 사기요? 전세 사기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건 그것죠. 사고가 났을 때 전세 보증금이 집값에 어떤 걸려있는 선순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일부가 아니라 전부 못 돌려받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억짜리라는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요. 이게 전세 대출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정부가 이걸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일단 가위를 정했어요. 1억짜리 집이 있으면 업자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짜로 이걸 3억을 만들어요. 매매가를. 그러면 이게 보증대출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왜? 100%까지 해줬으니까 집값에. 2억만 해도 다 해줘. 2억 대출 받으면 실제 집값은 1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로 돌아가면 1억이 비는 거죠. 사기 맞는 거죠. 그 와중에 아예 이것도 날려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깡통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게 어디에 출발했어요? 전세 대출. 전세 대출 액수가 만약에 1억짜리인데요. 생각해 볼까요? 1억인데 만약에 전세 대출을 상식적으로 50%만 해줄 수 있잖아요. 네. 50%만 하면 5천이잖아요. 사고가 나면 이게 날라가나요? 안 날라가죠. 네. 보장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전세 대출 액수를 너무 높이하다 보니까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결론은 전세 대출을 또 해줄 때 명료하게 공인중개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를 줄이면 되고 보증보험 한도를 줄이면 일단 90%는 해결되고 그 다음에 10%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붙으셨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 제도 개입이 2008년부터예요. 그 전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어요. 딸은 생활자금을 해서 대출금을 받았는데 전세 대출이라는 걸 아예 만든 거예요. MB 정부 때 이게 했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집값 띄우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MB는 놀래가지고 2억을 올렸다 1억을 다 줄여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그 전에는 어땠냐면 통상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경매가 만약에 나갔다 그럴 때 일부 세금하고 사기꾼이 아닐 경우에 세금하고 경매 비용하고 연체 이자 비용 이런 게 계산하면 시세가 1억짜리면 70원에는 7천만 원에는 무조건 낙살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싸니까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만약에 7천만 원 이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선수니까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안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없던 시절에도 알아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60, 70%의 보증금을 맞췄어요. 옛날에 공인중개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오던 것을 갑자기 전세대출이 터지면서 갑자기 판이 바뀌는 거죠. 왜? 1억짜리 집인데 전세대출 2억을 해준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꾼들 어떤 생활이요? 무조건 1억 8천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이 알잖아요. 전세대출 1억 8천 하면 사고 나겠다.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사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똥갈을 쳐야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시세 알고. 그거를 써면서 만약에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만약에 손해배상금에 손해가 1억이 났다면 5천만 원 배상하게 만들면 이미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아들, 딸처럼 해가지고 다 막아줄거려? 정말 고도에 진짜 스파이 아닌다면 사기 일으키기 힘들죠. 저는 간단해요. 공인중개사분들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대출 제도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 사기 안 일어나게 딱 하면 그냥 해결된다고 봐야죠.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이건 뭐 여야 할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정치인들이 무슨 불을 누리겠다는 그렇습니다. 사실 전세사기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거주자 입장에서 막을 수 없는 일인가 해서 되게 무력하기만 했거든요. 아니죠.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어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무유기한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국가가 이미 이런 사고가 날 거로 예측이 됐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고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조금씩 조금씩 안 나다가 요즘에 좀 커져버린 집단하고 조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직무유기한 거죠. 왜?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인데 거기에 저보다 공부 잘하는 분이 얼마 많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아는데 방치한 거죠. 직무유기제죠. 이렇게 뭐 전세대출 조절을 좀 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저와 같은 마음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나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매매가 확실히 줄면서 최근에 감소했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늘어난 건요. 여러분들이 정부가 좀 명료하지 않은데 40조 돈 풀었잖아요. 그 돈이에요. 당연히 늘죠. 20조를 6으로 나눠봐요. 6개월 동안 했잖아요. 벌써 30조 썼나요? 30조 40조인데 그중에 반이 대환대출로 썼으니까 반이면 20조인데 80조니까 15조 썼다고 치면 6이 3조 맞잖아요. 대중계산 나오잖아요. 그 돈이에요. 나라에서 재정정책 쓴 그 돈이 뿌려 놓은 거지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갑자기 자발적인 수요가 아니라 대출로 일으킨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출로 일으킨 대출의 증가 그래서 IMF하고 OECD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분명히 국가용재도 도움이 안 되고 내수 침체오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를 안 내야 우리가 쓸 텐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또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기존의 영끌종 분들의 부담이 좀 점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제 이런 분들이 버티지 못하면 이런 매물은 하반기에 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보실까요? 음 그 매물 이제 하반기에 나올 매물들을 예측해 보면 지금 1월 1일부터 7월 16일이잖아요. 7개월째 매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특위로 사뒀던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판단할게 왜 자꾸 집값 오른대는데 왜 자꾸 팔려고 그러죠? 더 기다렸다 팔아요. 주식이 막 오는데 왜 팔죠? 더 기다렸다 파는 게 맞지 않나요? 좀 이상하죠? 그게 뭐 초반전이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7개월째 올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서울 서초 같은 경우에는 뭐 3천개 3천 5백개가 4천개가 6천 5백개 6천개 막 3, 40% 50% 막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거래 그런데 그동안 거래 거래가 됐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인 게 뭐냐면 임대사업자 매물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4년 단기임대 폐지를 했잖아요. 전정부에서 그분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한 분들이 있어요. 2019년, 20년, 21년에 임대사업자를 낸 분들이 4년이 끝나면 2024년부터 이어지잖아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냐면 그거를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1년 안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누가 세금을 그걸 두드려 막겠어요. 어떻게든 팔아야죠. 싸게라도 그 매물들이 가세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3, 4년 계속 나와요. 정말요? 전국적으로 그 물건까지 가세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일시적 이주택자 있잖아요. 투자할료 40분들 이분들이 작년 말까지 매물이 막 늘어나서 집값은 내려갔잖아요. 그랬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축 빠졌다가 다시 매물이 늘어난 건데 그 당시 또 어땠냐면 일시적 이주택자가 주택을 원래 있던 집에서 새 집을 사고 나서 새 집을 산 뒤로 2년 안에 팔아야 세금을 안 맞았어요.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는데 2년을 갔다가 팔려고 막 사람들이 내놓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3년을 늘려준 거예요. 1년이 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잖아요. 지금 막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지금 더 이게 또 막 나오는 거예요. 매물들이 지금 안 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세금을 두드려 맞는 대상들이 많아졌어요. 그분들은 그럴 바에는 제가 그 사람이라도 지금 파는 게 낫죠.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는데 안 팔리면 가격을 좀 낮추겠죠. 그 시기가 저는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9월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시장이 좀 변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건이 많으면 싸지겠죠. 이렇게 매물도 많고 가격도 떨어진다라고 한 시점 9월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저같이 집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엄청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회가 될까요? 그럼요. 무주택자분들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시청자분들 다주택자분들이나 갭투자 하신 분들 들으시면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간춤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2140만 가구예요. 전국에 다주택자가 다 합해서 한 270만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 좀 넘잖아요. 90%는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예요. 그분들은 집값 오르는 거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1주택자 올라봤자 이사 갈 때 또 가야 되는 거고 똑같아요. 그 와중에 유주택자 중에 50%는요. 자녀가 둘인 분이에요. 그분들은 1억 오르면 뭐예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1주택자인데 솔로인 분들 이분들은 좋아요. 자식이 하나 있다. 그것도 똔또이고 그리고 무주택자 그런 비율을 따져봐요. 여러분 국민의 80%가 주택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혜택을 보고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가계부채가 준다는 얘기니까 대출이자가 안 나가면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내수시장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순환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또 입주 물량이 또 많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매물의 어떤 과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9월 되면 9월 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내년 1월에 개포동 DH파크라고 한 6700세대가 입주래요. 만세대 가까운 입주를 하면 시장이 흔들립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헬리오시티 있었잖아요. 그때도 거기 역전세를 안 났어요. 그러면 하락계는 더 심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그러면 가을부터 이런 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기회가 올 수 있다. 접근하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파도가 치잖아요. 막 바람이 부는 것 같잖아요. 다 지나간 다음에 봐도 되잖아요. 굳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집을 사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억하실 게 또 한 번 왔냐면 영골완 때 어땠어요? 기사들 펑펑 폭 날라갔잖아요. 지금 약간 비슷하잖아요. 영골2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왜? 주택가격 수준이요. 역대 최고치예요. 지금도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조정국면이 분명히 다시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래야 또 청년들이 살고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는 쪽이지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의 기득권들한테만 편중된 국가경제의 어떤 시스템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쪽으로 예측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딱 무주택자 분들 실소유자분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무주택자 실소유자분들은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막 서두를 게 없잖아요. 정말요. 충분히 보시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나가 총선이 내년에 있지 않나요? 내년 4월 며칠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권당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정책을 써야지 표를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전 정부 때 택지를 많이 구비했단 말이에요. 한 120만 채 정도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벌써 사정청약 50만 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장 완전히 죽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알맞게 하겠죠.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총선 끝나가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죠. 그 안에서 욕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MZ세대들하고 무주택자 신혼분들한테 막 팍팍 써야 그 표를 또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정치적 논리까지 가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는 수요가 분산이 되죠. 그럼 시장의 형태가 어때요? 물건은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높아서 수요자들이 잘 못 따라 붙는데 또 공공분양이 나오네? 뭔지 모르지만 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택자 분들 수요자분들은 전혀 조급하지 마시고 한 번 이미 큰 거 지났잖아요. 연골 때 연골2 치고는 작잖아요. 작아님께 충분히 기다리시고 보신 다음에 시장에 가셔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어떻게 해라라는 따뜻한 조언까지 어떻게 보면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조금 더 마음 차분히 기다리면서 그때를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9월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교수님 이 점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부동산이 진짜 최고다.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 제1순위를 부동산 소유하는 것으로 두기는 했잖아요. 그게 바로 부동산 불폐다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좀 어찌 보면 완벽하게 집중되는 시기였는데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시기는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까요? 오는데 이런 폭등장은 전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워렌 워렌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시기는 자기 죽을 때까지 안 올 것 같다고 저도 인정해요. 코로나가 왔고 저금리가 터졌거든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불빈 안 올 것이다. 이런 시기가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성이 있겠죠. 대출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오는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가요. 주택으로 인해서 금융 투자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1990년대부터인데 주택을 매개출한 금융 상품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나오셔야겠어요. 파생 상품을 통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폭발적인 폭등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잖아요. 전 세계가 DSR을 같이 쓰게 됐단 말이에요. 바젤 3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의 공통적인 현상은 대출로 일으켜서 신용을 일으켜서 자산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출을 지금 이제 자제하고 규제하고 과다한 대출로 인해서 자꾸 큰 위기들이 터지니까 그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바젤 3 협약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 말씀하신 부동산 불폐는 언제 생기냐. 대출이 끝없이 가면 불폐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다 설명하면 1시간 걸리지만 대출로 하면 가짜도로 빚으로 쌓아올린 집값이 되니까 가능해요. 거기서 이제 누가 과실을 먹냐인데 지금은 이제 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대출 제도가 그래서 힘들 거고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수준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방 조금만 가보시면 느끼십니다. 빈집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서울도 빈집이 많아요. 사실은 이 현상이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수준이 속도가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한 국가 대학교 교수님 제가 까먹었는데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 1등이다. 그러면 그 얘기가 경고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피부를 못 느끼시겠지만 2010 2023년인데 2030년 정도 이때부터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한 인구 추계를 보니까요. 출생화 수하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니까 지금은 2, 3만 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 감소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되면 1년에 10만에서 20만 이러다가 30만 하다가 10년 15년 차 되면 50만씩이요. 한 해 그 50만이면 들썩들썩입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아마 우리 다주택자분들은 일부 공장이 모이는 지역들 일자리가 많은 지역 서울 이런 데도 있잖아요. 새로 생기는데 이런 데 빼고는 이런 시장은 다시 안 옵니다. 서울도 어떻게 되냐 서울이 너무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체할 곳이 있잖아요. 신도시도 조금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10년 뒤부터는 그래서 이런 시장은 다시 오기 힘들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VIP 자산가들은 국내 부동산은 좀 철수하고 다 지금 해외 부동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왜 자산가들이 그러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해되시는 것처럼 한국 부동산에서 갭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그런 투자성 특유에는 이제 정상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가격 수준이 너무 높이 와 있어요. 잠시 공백기를 지나야 제가 올 때는 다시 한번 상승이 오겠지만 그 폭도 그렇게 예전같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일본 따라갈 강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시장의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청자분들이요? 네. 마지막 인사처럼 또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30세대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아마 20년 뒤면 저도 여기 없을 거고 이 세상에 그 위에 기성세대분들이 집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애기들이 적게 태어나면 당연히 전체 볼륨에서 필요한 주택수와 필요한 사람수의 어떤 균형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겠죠. 이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형 패턴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투기 마인드보다는 투자, 정상적인 그런 마인드로 접하시고 내 집 마련이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위안을 가시고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시면 병이 생기시고 병이 생기시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이 목적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필히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 분명히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이제 망고병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팔아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한 정보부터 마음 까뜻한 이야기까지 나눠주셔서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핵심 이야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경제는 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과거의 상황과 유사한 점을 잘 파악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대세 하락은 거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아직 추가적인 하락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려감보다는 잘 대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 대출 규제 그리고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에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뜻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